소비자는 안경사의 주관적인 가격 제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이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면 판매자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비대칭적인 구조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. 안경점에 갔을 때 얼마만큼의 제조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, 그런 비용들이 얼마만큼의 포션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 안경을 맞출 때 우리가 모르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의 시력 검사비와 안경의 초점과 눈 사이의 거리, 눈높이에 따라 안경을 제작하는 가공비, 그리고 얼굴에 맞게 안경을 조정하는 비용입니다. 그리고 이 비용은 모두 렌즈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대한안경사협회를 찾아 세부별 비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. 안경사가 시력 검사를 하고 조제 및 가공을 하는 그 비용만도 최소한 5만원 이상이 나올 걸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. 국가고시를 통과해 안경사 자격을 얻기까지의 노력과 안경원에 대한 투자 비용을 따져보면 렌즈를 판매할 때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. 저희들이 어떤 근무 노동 시간이라든가 저희들의 어떤 숙련도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한 어떤 자본 투자 비율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주신다면 그 금액이 그것도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그 돈이 다 렌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?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경태 같은 경우와 안경렌즈에 어떤 나눠져서 분포를 했었는데 안경태 가격들이 인터넷에 오픈되고 많이 공개가 되어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렌즈에 조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현재 안경렌즈에 대한 이윤폭이 적정한지는 의문이 듭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의 안경원이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. 똑같은 안경에 대한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될까? 한 외국산 안경렌즈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. 이 렌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20만원입니다.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가격 차이는 7만원 안경원이 위치한 곳과 안경사에 따라 약 1.5배 정도 차이가 난 셈입니다. 0.1과 0.2의 시력에 맞춰 구매한 렌즈 우리가 구매한 렌즈는 여벌렌즈입니다. 분명히 여벌렌즈는 20만원 특수한 도수를 위해 주문 제작한 렌즈는 25만원입니다. 그런데 8곳 중 7군데에서 제시한 가격이 여벌렌즈의 가격과 달랐습니다. 안경사가 부른 가격은 특수 주문된 렌즈의 가격이었습니다. 가격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라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. 반면 일본의 경우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와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.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렌즈를 검색하면 옵션별 가격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. 원하는 안경렌즈의 가격을 보고 고른 뒤 눈의 도수와 그 외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처방전을 보내주면 됩니다. 인터넷에 올라온 안경렌즈 값 외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테를 통신판매업체에 보내주면 끝입니다. 통신판매업체에서는 고객이 보내준 안경태와 고객이 보낸 시력 정보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